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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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I'm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국내 중견 3사인 르케셰 중 리드오프 중인 KGM이 선두자리를 더욱 더 확고히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KGM의 게임 체인저가 될 KR10의 최신 소식입니다. 작년 12월 KGM의 평택공장 조립 3라인 통합공사 준공이 완료된 것인데요. 모노코크 전기차 프레임바디를 홀류 생산할 수 있는 통합으로 생산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홀류 생산은 국내 유일이라고도 하네요. 이로써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칸과 토레스 EVX의 판매량 추이를 봐가며 여러 차종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셈입니다. 다시 말해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가 팔리지 않는다면 토레스 EVX를 만들고 토레스 EVX가 팔리지 않는다면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를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을 극대화한 것이겠죠. 이는 현대기아처럼 판매량이 높지 않은 완성업체에게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에 관련 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KGM의 게임 체인저가 될 코란도 후소 KR10의 출시 관련 최신 정보도 나왔는데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 KR10의 컨셉트카를 통해 기존의 정통 SUV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한 흔적을 보였었죠. 하지만 다소 현대적인 해석이 많이 가미되다 보니 터프한 상남자 스타일의 정통 SUV라기보다는 도시명 SUV에 가까운 모습에 다소 실망하는 분들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KR10에도 다양한 트림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 KR10은 어디까지나 컨셉트의 목업 차량이라 실 양산차와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 양산차에서는 좀 더 터프한 상남자 스타일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인데요. 최근 신차들에게서 불고 있는 각지고 박시한 스타일이 더욱더 강조된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온 예상도의 모습을 봐도 한국의 지바겐이라 불리워도 손색없는 스타일이긴 하죠. 루프의 서치라이트나 각지고 거대한 휠하우스 등으로 오프로드에서 정말 달리고 싶은 외관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자 여러분은 컨셉트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또한 현재까지 KR10의 세그먼트가 준준형 SUV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큰 중형 SUV 사이즈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R10에도 포드 브론커와 같은 쇼파디와 롱바디 모델로 나올 수 있다는 소식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쇼파디는 기존에 개발 중인 준준형 SUV 사이즈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럼 롱바디는 중형 SUV 사이즈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아직까지 KR10의 롱바디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만약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중형 SUV인 소렌토 사이즈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상도에서도 보면 3열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으로 보이죠. 패밀리 SUV로서도 손색없는 모습으로 중형 SUV 시장에도 상당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꼭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는 앞서 평택공장 조립 라인을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여 확실한 충성 고객들을 만들려는 의지로도 보여집니다. 물론 초기에 출시될 준준형 SUV 모델의 성공이 전제되어야 롱바디 모델 역시 출시가 가능해지겠지만 이런 시도를 고려한다는 것만으로도 KGM의 다양한 성공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현재까지 코란도 후속인 KR10의 출시일은 202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에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오늘은 KGM의 확고한 변화 의지와 더불어 게임 체인저가 될 코란도의 후속 KR10의 최신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